안녕하십니까. 어 여보. 언제 와? 어? 아 오늘 좀 늦을 것 같은데. 그래 그러니까 몇 시? 아니 지금 아이템 회의 중이라서. 오늘 내 생일인 건 알고 있어? 까먹었지? 미안. 쓸데없이 솔직해. 내가 최대한 일찍 갈게. 쓸데없이 거짓말도 잘하고 있지. 진짜 진짜로 일찍 갈게. 미진이한테 전화라도 해줘. 딸이 엄마 생일 챙긴다고 고생해서야 쓰겠어. 저 케이크 이걸로 주세요. 뒤에 있는 걸로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고양이다. 어우 귀여워. 어우 예뻐. 사진 찍어줄까? 봐. 이리 봐. 이리 봐. 미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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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아멘